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그동안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공부 저희가 쭉 같이 하면서 상영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반야심경으로 마음공부 또 천수경으로 하는 마음공부도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저희들께 질문 보내주신 분 먼저 소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785 쓰시는 불자님께서요 천수경 마음공부에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안녕하세요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통해 마음공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장경을 가지고 마음공부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전을 가지고 마음공부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스님께 가르침을 청해봅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지장경으로 마음공부하는 걸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여러분이 경전공부로 마음공부를 한다 사실은 말이 좀 경전공부 자체가 마음공부인데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중복되는 의미는 좀 있습니다만 경전공부할 때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수지독성 위타인설이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이 수지독성 위타인설 이 여덟 자는 경전을 공부하는 자세로서 반드시 견지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어서 이 답변으로 잠시 대신할까 하는데요 수라고 하는 건 경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지, 잉을 잘 지니고 딴 데다가 놔두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독, 읽고 시간 날 때마다 읽고 송이라고 하는 건 기억하는 겁니다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마음 안에 잘 간직하는 거예요 기억의 의미이죠 송이라는 말은 위타인설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해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설해준다 이런 말씀인데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설할 때는 그저 기억하거나 또는 외우거나 또는 공부한다고 해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한 다음에 남을 위해서 설해줄 때 그것이 설득력도 있고 논리적이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는 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군요 다시 말하면 잘 공부해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전 공부는 수지 독성하고 위타인설 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마음 공부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전을 공부하시든지 간에 수지 독성, 위타인설 하는 이 대목을 꼭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1785불자님 질문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이 오늘 제가 이걸 세워봤더니 124회를 했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일상의 마음을 가꾸는 것 그것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내 마음의 작용을 잘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들은 불자니까요 그 마음을 좀 가꾸어 가자 그래서 나의 삶 전체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꾸려보자 이런 뜻으로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팔만대장경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듯이 일단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면들을 가지고 있죠 스님들도 평생을 공부해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공부입니다 불자라면 그것이 끝이 있든 없든 언제든지 공부하는 자세가 갖추어져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뭐 이런 표현들 자주 하시던데요 마음심자 한자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마음을 제대로 알고 또 마음을 제대로 사용하고 그 마음의 작용을 깨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육신에 집착하고 여기에 너무 집중하죠 생로병사의 문제가 가장 큰 나의 당면 문제로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병들면 너무 괴로워하고 또 늙어가는 자기 자신을 너무 싫어하고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육신과 육체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밥도 먹고 여러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잘 유지하고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진리, 좋은 가르침들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본능적인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 올바른 이성의 작용, 올바른 생각과 마음의 작용을 위해서는 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가꾸어 보자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많은 불자들이 공부, 수행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다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먹고 살기 바쁩니다 또 공부할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2600년 전에 부처님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더라고요 이 행복의 지름길, 인생의 참모습을 알 수 있는 부처님 말씀을 들을 저희들은 지금 오랜 시간 동안에 이어져온 부처님의 말씀을 스님들을 통해서 듣지만 부처님께서 나투셨을 그 당시에는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철호의 찬스를 놓친 사람들이 경전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뵐 수는 없지만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수많은 가르침들을 공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쁜 문제, 또 시간이 없다는 이런 문제로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을 행복하게 이끌어주시는 이 진리의 가르침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큰 스님들 또 여러 선지식들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공부하기 좋게 정리도 해놓으시고 말씀도 해주셨죠 그게 너무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저 열심히 정진만 해도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소승이니 대승이니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좋지 않은 태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중생들의 얄팍한 이해가 불법들을 구분하기 시작하는데요 어쨌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 부처님의 탄생과 또 부처님의 열반 이 공동체 승가가 만들어져서 확장되고 발전되는 것 이런 과정에서 언제나 지금도 그랬고 백년 전에도, 아마 천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때그때마다 부처님의 참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그것이 사실은 부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대승불교의 어떻게 보면 참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부처님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정신, 그 자세야말로 마음 공부를 하는 기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야심경 천수경 공부를 저희가 했는데요 사실 반야심경의 공부는 부처님의 지혜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공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제대로 알게 되면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오묘한 이치가 우리 생활 속에서 지혜로서 완성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반야심경은 담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이 천수경의 공부는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두려움, 어두운 측면, 부정적인 면, 절망, 불안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기쁘고 항상 편안하고 항상 희망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천수경이 설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라면 누구나가 가장 많이 읽고 독송하는 경전이 반야심경과 천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식, 기도, 행사 이 두 경전을 독송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도 되지 않고 끝내기도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반야심경과 천수경으로 다시 한번 잘 공부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경전의 글자라든가 그 경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그 안에 정말 무궁무진하게 담겨져 있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본뜻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는 그건 재미도 있고 굉장히 순간적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요 그것들을 찾아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제로 적용해보고 그 적용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된다면 그런 노력은 정말로 유익한 노력이다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의 자세다 우리가 잘 살아가는 아주 큰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자비 불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수많은 불교를 지칭하는 말씀이 있지만 지혜와 자비만큼 불교를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요? 반야심경의 공을 잘 이해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좋은 지름길이고 천수경의 이 대단한 일을 잘 염송하는 것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자비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공부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이번 공부가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경전도 공부해 보시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마음 잘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오늘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에 격려해 주시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몇 분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30 불자님께서요 스님의 차분한 음성으로 전해주시는 말씀이 제게는 큰 법문이자 가르침입니다 더 많은 가르침 전해주세요 네 언제든지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82 불자님께서는요 남전스님의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에 감사드립니다 천수경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모두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시기를 바란합니다 네 함께 공부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가 만나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인연을 맺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 모두 감사한 일이죠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불자 여러분들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 상상 위로받고 또 용기도 내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함께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2월 달에 처음 방송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횟수로 보니까 1년 3개월 정도 이제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 실천하고 그 실천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좀 바뀌어서 내 삶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을 가꾸는 일은 행복해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마음수행 아닌 것이 사실은 없죠 만나는 인연 인연마다 다 내 마음을 닦게 해주고 되돌아보게 해주고 성찰하게 해주는 부처님 보살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수행은 그래서 언제나 필요하고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더 행복해지시고 즐거운 삶 이루시고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가피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제가 마음 깊이 기도하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